오우! 방금 구독한! 그 상대는? 스랄! 스랄! 자 갑시다 반갑네 제니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고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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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동전 어 별굽기 좋습니다 예 도발 토템 키워준 후에 대규모 부야로 체력 올려주고 다시 깎아주고 굉장히 좋았죠? 좋았다 좋았다 굉장히 좋았다 어떻게 할까? 정답 패타 더럽다? 흐흐흐흐흐흐 어 뭐야 뿅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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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뙤 BUELL 한번 전 baseball town Voc 가방 택 저는 공원 루 tie 신폭이 좀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에피폭탄이나 퓨진 퓨진은 어차피 연관 걸어두면 돼 저거는 뭐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신폭이 안나와서 하나 써야돼 아이 똥대기라니 무슨소리에요 완전 최강댁인데 갑시다 퓨진은 이제 영광이라고 공격하면은 제가 먼저 HP가 4가 회복이 돼요 아이 까다로운데 어 번개지짐이 봐라 번개충격 자 이거 어차피 힐 되고 상관없구요 비폭탄 폭탄은 좀 아닌 것 같고 자 투수카르 투템지기까지 나왔고 신폭 가자 아이 뭐 힐터가 이렇게 많아 자 어차피 이건 상관없습니다 신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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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봐 미쳤어 순포 스읍 아아 꼼꼼 왕 위 방황은 저 스스로 모두 길을 잃으셨으면 아니네 아깁시다 아깁시다 내가 볼 때 블러드가 없거든요? 그냥 퓨즈인스타를 하는 것 같거든? 어 오케이 라그널로스님이 아깁시다 아깁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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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아프긴해 근데 에이 신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번뇌 충격 자 번뇌 충격 아 안나오나 이거 영능 강화에도 그 안될걸요? 영능 강화가 없을거 같은데 그니까 그 영능 강화가 그거밖에 없어요 기본 영웅 능력 강화 밖에 없어서 저거 이제 이거 충망으로 나온건데 번개 충격이라구 충망을 다 쓰면 어 이제 번.. 이게 이게 나... 뭐야 취해밀게 아하하하하 우리 켈투도 있어요 일단 내 말리고스가 막아줬다 캐투로 유튜브 시청자 왜이렇게 많음 주말이라 그래요 오케이 받고 받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빛폭탄을 한 썰만 하죠 아니면 뭐 매장을 쓰던가 오른쪽에서 나온 척 내가 볼 때 저 덱에 버스터딜이 없는 것 같아 버스터딜이 없어 탈루스 저 덱에 버스터딜이 없는 것 같아 제발 이렇게 보 agenda 부활만 나오면 이기거든요. 여기 인멸자가 올곳이 아니다가 아 이거 설마 유네덱인가? 느낌이 유네덱인데? 고형 유네덱.. 아 얘는 또 왜 나왔어 지금 느낌이 그냥 고대 영혼의 유네덱이야 유네덱 고통이 나를 부른다 오 들어오러 본다 여긴 인멸자가 올 곳이 아니다 힐 하는거 봐 어 부활 안 왔구나 아 ㅇㅇ 아 아 questão 아 맞다 힐각이었네? 아 맞다 힐각이었네? 아 맞다 힐각이었네? 그러네 그러네 이거 10 10 아니 아니 퀴가 아니잖아 24잖아 아니잖아 왜그래 24야 여러분 아 근데 맞다 탈로스 있네?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탈로스를 못 봤어 4 8 9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못 볼 수도 있지 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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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면은 12 24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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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로스가 안 써보다고 하니까 아 이거 민경이 야 30 딜이야 오 이거 탈로스랑 쓰면 원통 킬인데 기가 막혔고 아 딜여부러서 자 2대 2로 따라 붙습니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